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마로부터 오지는 차별을 받던 딸내미가 본인 인생을 찾아서 헐헐 날아가는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남동생 결혼할 때만 집을 해주겠다는 엄마 아 그래 좋네 좋아 백수 아들이랑 행쇼 원제 결혼할 때 남동생들한테만 집을 해주겠다는 엄마 때문에 잠이 안와요. 그냥 엄마한테 너무 서운 아니 너무 미워가지고 오늘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다가 지금 잠이 안와서요. 하 지금은 물론이고 옛날 유년시절부터 그랬습니다. 남동생들과 그렇게 죽게 살기로 아예 대놓고 오진 차별을 하더니 이제는 결혼할 때 동생은 집을 해줄거지만 저는 딸이라서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하 진짜 거기다가 이게 무슨 말장난 그런게 아니구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상속같은걸 다 정했대요. 그래서 그거 알려준다고 친히 전화까지 해주셔가지고는 이 딸내미의 가슴을 있는대로 다 도륙 찢어버렸습니다. 물론 당신이 죽고 나면 저도 유리분 창구 소송을 하겠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죽었을 때나 가능한거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소송도 못해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엄마 피셜 니꺼는 아무것도 없다! 하 아까도 말을 했지만 어릴 때부터 차별을 했던 터라 엄마와 저 사이가 절대 좋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 나이 20살 독립할 때 보증금 명목으로 아빠한테 4천만원 받은거 참고로 두사람 돈관리 따로 해요? 이게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인 도움의 처음이자 끝이죠. 그리고 올해 4천5백만원짜리 차 한 대 사드리는 걸로 갚았어요. 제 나이 이제 서른 자영업한지도 벌써 수년째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제 또래 월급쟁이에 비해서는 한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립니다. 한 월천번인거 같아요. 또 비록 아직은 혼자지만 그래도 사람꼴은 하고 사는데 엄마 당신이 그렇게 죽고 못사는 아들들은 어떤가? 우선 바로 제 아래인 둘째의 경우 이 새끼는요 그냥 히키코무리 같은 놈이에요.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아직까지 일한번 해본적 없고 맨날 집에 차박혀가지고 죽으나 사나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쌀도 같이 축내고 있어요. 사람 안됩니다. 그리고 막내의 경우 얘가 아직은 대학생이에요. 군대도 갔다 왔고 그러다 2년 전에 얘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더라고 막내라고 완전 끼고 삽니다. 엄마가 여하튼 그런 차별을 받고 살았지만 그래도 내 엄마니까 미워하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20대 지난 10년을 전부 갈아 넣어 달려왔더니 고작 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히키코무리인 둘째한테 치이고 또 셋째 한 채도 치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웬일로 저한테 전화를 다 했길래 나름 반가운 마음에 제 남친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엄마 나 결혼할거야 이런거 그랬더니 엄마가 이때 완전 무미한 트루 어 그랬어? 이러더니 방금 제가 위에 써놓은 저 얘기를 술술술합니다. 넣어줄건 없다. 넣어줄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 알아라 이거죠. 그러면서 원래 집이라고 하는건 남자가 해오는거니까 절대 억울해하지 말라라는 거지같은 위로와 함께 말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제가 나중에 딴 생각하는거 그거 막으려고 이미 변호사까지 다 이야기를 했다 이러는데 도대체가 저 말고 이 세상 그 어떤 딸이 개모도 아니고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경제력이 부족하면 남자가 해오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동생들은 해주겠다면서 나는 딸이라서 안해주겠다. 진짜 피가 거꾸로 확 솟는 기분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악담을 질렀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가 봅니다. 하... 인생 진짜 주옥 같네요.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뒤에 훅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쓰니 엄마가 늙었을 때 쓰니 엄마가 늙었을 때 지금 끼고 사는 아들들한테 키워준 보답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버림받을 거고 또 그리 되면 쓰니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그냥 안 받고 연 끊고 사는 거 이게 훨씬 더 득일지도 몰라요.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지내라는 법은 없으니까 본인 인생을 살면 됩니다. 2번 지금이 기회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저렇게 먼저 알아서 끊어주니까 얼마나 좋아. 물론 지금 짜증나고 억울하고 또 화도 나겠지만 결혼해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면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길 바라요. 3번 지금 보니까 유리문 청구 소송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거요. 살아생전 부지런히 다 증여해 넘겨버리면 사후 재산 유리문 소송해봤자 변호사 선임비랑 소송비가 더 많이 깨지고 손에 쥐는 건 개칫불도 없어요. 괜히 속만 시끄러우니까 시원하게 내다버리고 예비 남편이랑 결혼해가지고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세요. 님이 약올라하는 티가 나면 날수록 님 엄마의 쾌감지수만 올라가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4번 그래요. 없는 애정 그걸 하지 말고 이제라도 연 끊어요. 5번 부모고 자식이고 이런 거는 그냥 빠른 손절이 답이죠. 집에 부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최대한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너라도 살아야지. 6번 어차피 님 남동생 방구석 히키코물이 파호우인데 결혼같은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거에요. 분명 엄마가 평생 끼고 살 팔자니까 걱정하지마요. 7번 엄마 독립 만세 몰라요? 이거는 찬스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이정도면 괜찮은 거래 같은데 집을 안받는 대신에 시궁창과 영원한 결별 가슴 비꼬시죠. 추가 엄마랑 통화를 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고 잠이 안와서 그냥 일기를 쓰듯 쓴 글이었는데 이렇게나 많은 공감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그냥 차별 없이 완전 공평하게 다 안주거나 그렇게 당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이랬으면 저도 괜찮아요. 안 억울하니까. 왜? 아무리 당신 재산이 당신 재산이니까 제가 아무리 자식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건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동생들은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을 해주고 저는 딸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기분 더럽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특히 그래요. 제가 돈을 어느정도 버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리포팅 좀 시켜주라. 휴가 가는데 용돈 좀 보내라. 등등등. 이렇게 돈 달라는 연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또 동생 아파트의 경우에 이때도 돈 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큰 액수를 요구해가지고 당연히 안 보탰지만 그래도 부모가 뭔지 세상 하나밖에 없는 엄마라고 진짜 웬만한 건 달라고 할 때마다 다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런 거였죠. 그런데 저는 또 딴에 반가운 마음에 받은 건데 결국엔 역시나 나오는 소리가 저런 거였습니다. 여하튼 전화를 끊은 이후 서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평생 동안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두 사람 다 공무원이라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니까 동생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속이 상해요. 뭐 그래도 부모 등골에 기대서 그렇게 잘 못 쉬겠죠 뭐 피 쪽쪽 빨면서 그동안 상처받은 거 이걸 다 말을 하자면 끝도 없고요. 또 이제 와서 의미도 없는 거니까 쓰진 않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지속적인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분명 저거 100% 개모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진짜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혼자라는 거 이걸 너무나 어린 나이 알아버리는 바람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말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래요 뭐 얼마나 대단한 엄마가 될진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적어도 당신처럼 키우진 않을 겁니다. 절대로 끝으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 하나하나 댓글 다 봤고요 가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와서 보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름 감기 코로나 조심들 하시고요 늘 언제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1번 솔직히 주장 냄새가 조금 나지만 뭐 진짜라고 칩시다. 그리고 고리 타분한 노친네들은 왜 유독 아들내미한테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거요 결국엔 다 빚입니다. 빚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경제적인 부양은 누가 하냐 바로 아들 내외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마다 차례 제사 지내고 벌초까지 할 사람이 누굽니까? 역시나 아들 내외죠. 그러다 그 다음은 역시나 아들의 아들이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냥 대대로 영원히 알되는 거예요. 그런만큼 유산을 안 받은 당신은 그런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고 다 늙어가지고 아들한테 버림받고 결국에 딸내미를 찾아온다. 그러면 더 좋죠. 복수하기 딱이잖아. 안 그래요? 대댓글 그래도 연금이 나와서 복수하기는 힘들 거야. 2번 제 신랑은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 시댁지원 단 1도 없이 결혼했죠. 그런데 고작 몇 분 빨리 나왔다고 제왕절개예요. 형이 된 그 모조리는 형이니까 당연히 결혼식도 올려주고 집도 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돈 좀 주라! 이랬습니다. 나중에 자기들 장남 결혼하면 그때 쓸 거라면서 말이죠. 솔직히 성격이 GM이랑 완전 판박이라가지고 아니 쌍둥이인데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성격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구나 싶은 게 정말 볼 때마다 놀라죠.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이 너무 상식이야라 말 섞기도 싫고 또 돈 아까워 왜 줘? 그걸 아무것도 안 주죠. 절대로 3번 야 진짜 이게 뭔 신부야 돈도 그렇게 잘 번다면서 동생한테 집 해주는 거고 그거에 질투하는 거 진짜 개웃기네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도 스스로에게 안 쪽팔리냐?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들 불쌍한 줄 하나도 모르네 그지같아 내 댓글 어 둘째 왔냐? 게임 하다가 소식 들었나보네 새끼야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사람처럼 살아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가끔 이런 걸 올라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래 막말로 계모라면 또 계부라면 또 사람이니까 그래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납득은 되잖아요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아니 어떻게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를 미워하고 차별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글 쓴 걸 봤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자식을 차별하는 사람들은 차별당하는 차별을 하는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빚쟁이로 생각을 한대요 자기가 나는 얘를 낳아줬기 때문에 얘는 나한테 빚진 거다 빚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걔 입에 들어가는 거 입히는 거 그게 다 빚을 빚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다 돌려받아야 될 빚이라고 자식한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자식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상한 거지 아니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참 신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튼 쓰니 행복하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자식이 없어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없어졌라요 숨이 없어졌라요 자식이 없어졌라요 잠시 높아도 참가자